자, GTA 가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하루 시작됐고 음... 좋아좋아 음, 그래그래 미안해 미안해 자, 이렇게 무단횡단 하시면 안되고 어, 화분여자 아니야? 어, 화분여자 같은데? 어, 그럼 베일처럼 골프채로? 아싸아아아아아 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그냥! 바로 그냥! 하나 둘 셋! 꽝! 그냥!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왜? 친구들 데리고 왜 도망가? 이루와! 1, 2, 1, 2, 3! 이루와 이 새끼야! 싸가지 염새끼야! 황당한 새끼야!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뭘 쳐다보고 있어! 왜 유튜브 쇼츠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했어! 나 망하게 하려고!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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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쳐다봐! 여자가 맞으면 도와줘야지! 싸가지 염새끼야! 황당한 새끼야! 이새끼야! 이루와! 또! 또 뭐 찍을라고! 이루와!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루와 이루와! 만기야 살쪼빼 제발! 살쪼빼! 만기야 살쪼빼! 만기야 살쪼빼! 만기야 살쪼빼 제발! 백삭시로 돼가지고 내가 건강 걱정한다고 새키야! 싸가지 염새끼야! 만기토배 메뉴팬 됐어! 이루와! 오우 씨! 존나 열받게 하고 있네! 지금 나 열받게 하지마! 오늘 나 상당히 흥분했어 지금! 어? 나 커플 잘되는 꼴을 못보겠어! 이거 뭐하는거야! 사이카부도 뭐하는거야 너는! 어? 영상총화하지? 안녕하세요! 친구가 맞고있어요!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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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봐줘! 봐줘!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경찰 또 오네! 경찰 오면은 바로 채택기! 하나 둘 셋! 좋구요! 하나 둘 셋! 좋구요! 자 한번 쉬어가고! 좋습니다! 자! 저 오늘 화났습니다! 열받게 하지마세요! 저 오늘 화났습니다! 저 열받게 하지마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봤을때 이게! 옷을 내가 단정하게 입어야지! 이렇게 되는거 같애! 내 옷을 단정하게! 나 이런 사람들 좋아! 근데! 예를들어서 몸싸움을 했어! 뭐라고? 씨바 말투 싸가지 없는거서? 구두 또각또각? 호호호! 그럼 이건 어때? 건 다이어트! 뛰어! 당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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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아프지 뛰어! 뛰어! 얘 초기 돌리지? 뛰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개기지마! 나 오늘 상당히 열받았어! 와! 존나 열받게 하네! 빨리 가 이 새끼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그렇지! 새끼가 아주 그냥! 아! 오프터 사야겠다! 존나 열받는다! 오프터 사께 여러분들! 예! 스트리아 파비도 떼는데 식인종마을 가자고! 식인종마을 가면은 여러분들! 남자 중형부 엘리펀트가 나오면서 제가 바로 영정당하면서 일비라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못하게 됩니다! 예! 저 아프리카 사랑합니다! 예! 진짜로! 예! 전 아프리카에서 방송 계속 킬거에요! 예! 예! 요거 있어도 필요하니 네! 음흐흠.. 하이! 오..듷사로 왔어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옷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어어어어어어어.. 오오! 크리스마스 스타일! 좋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야! 뒤에 두 개 뭐야 이거! 아니! 뒤에 두 개! 문신 뭐야 이거! 아! 뭐야! 옷 새로 샀는데 뭐야 이거! 아니 피난건 피난거고 사자마자 이거 뭐라고? 등두라고요 등두가 뭔데 등유두라고? 무슨 이상한 소리야 등꼭지 이상한 말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말하지 마시고 자 이상한 말하지 마시고요 담배 피는 새끼들은 바로 칼 자 너 하나 때문에 실제로 절대 이러면 안되지만 이런 생각도 하면 안되고 너 하나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니코틴 냄새맞고 탈은 냄새맞고 간접후변이 그러게 안좋아요 오늘 담배 피는 새끼들 싹 다 뒤졌어 오늘 담배 피는 새끼들 맴망기 이루와 살빼라고 몇번 얘기했어 맴망기 이루와 맴망기 이루와 맴망기 이루와 망치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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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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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 빼라고 몇번 말했어 오늘 담배 피는 새끼들은 그냥 끝장이야 진짜 오늘 진짜 뒤졌어 진짜로 야 근데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담배 피시는 분들 비하하는게 아니라 담배는 여러분들께 길방은 좀 에바 아닙니까 이거 실제로 소심하러 한번 할게 여러분들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 근데 나 담배 피는건 개인의 자유라서 그거 못 피게 하는건 내가 아니고 길방은 나는 솔직히 좀 좀 에바라 생각해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하냐 자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하냐 이런새끼는 패건으로 패건으로 조직했습니다 패건으로 아 패건 안되네 어 패건으로 조직했습니다 이런새끼는 패건으로 조직했습니다 열받게 하지마세요 예 저를 좀 열받게 하지마세요 진짜로 와 인성봐라 사람치고갔어 야 잡아 야 저런새끼 잡아야지 나는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담배 못피는것도 정의를 위해 싸운거잖아 자 잡겠습니다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아니고 자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차가 사라졌는데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잖아 아니 언제 이쪽으로 갔는데 잠깐만 아아아아 어이 어이 형님 어 아이새 형님 맞잖아 같은 회사잖아요 어 아니 잠깐 내려봐봐 형님 내려봐 얘기 좀 하자 형님 내려서 얘기 좀 합시다 예 내려봐봐 예 내려봐봐 어 그렇지 유도로 해보고 아니 어 어 어 형님 알았어 내릴게 내릴게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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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님 알아 음 어 형님 알았어 알았어 형님 알았어 형님 알았고 알았고 형님 알았어 에헤이 이 아저씨 봐라 일로와봐 일로와봐 살살 합시다 어른은 안 때릴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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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어른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맞고 어른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맞고 있는데 어른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가만히 보고 있고 음 음 음 음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루와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리와 어쩌라고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치트키 뭐야 이리와 무적으로 하면 조진다 무적으로 하면 조진다 아 무적 노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자 무적은 살짝 노잼이야 도망가 자 도망가자 뒤에 살짝 봐주고 나이스 오케이 좋아 자 인직이 본성이 이런 사람이었냐고? 아니 여러분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나무 위척 살짝 전혀 모르죠 자 나무 위척하고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그러면 나는 바로 뉴스 나오고 감옥 같겠지 게임이라서 여러분들 배구도 총 쏘듯이 약간 그런거죠 여러분들 예 아 무적 맞아 패인킬러 알아 이거잖아 무적 이거잖아 어 이건데 아는데 안하는거야 음 자 이렇게 살짝 피해주고 자 경찰을 피해주고 있습니다 자 별 두개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사라졌죠 자 다시 어느 때와 다르게 새파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자 음 아니 무슨일 있어 형님 무슨일 있으세요 어 한숨 쉬시구만 음 뭐야 뭐야 그거 뭐야 어 뭐야 음 안 뺏어먹으니까 입 닥쳐 안 뺏어먹으니까 음 어? 내가 안 뺏어먹으니까 조용하라고 어? 아니 뭐 뭐 화만히 있는데 뭐 지 혼자 아주 그냥 어?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아니야 아니 맞아요 아니야 잠깐만 내가 물어보잖아 어? 아니 잠깐만 왜 왜 왜 내 말을 너를 무시하고 지나가 이리와 넌 이리와 어 망기 살빼라 망기 살빼라 왜 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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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리고 빨간불이었는데 자 살짝 건넌거 봤습니다 이리오세요 빨간불이었는데 자 자 자 자 오늘의 미로게임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죄송합니다 죄송하구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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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열받게 하지마 존나 밟는다 그러니까 오늘 열받게 하지마 어 나 화나게 좀 하지마 제발 부탁좌만할게 어해주시네 listening to the tower Li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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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차 좀 사자. 나 차가 없다. 자, 인터넷 가가지고. 오, 야, 좋은 방법이었다. 자, 여행 및 운송. 오, 좋은데? 고급 자전거 매장? 오오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누구야? 누구야? 나 지금 쇼핑하고 있잖아. 시끄러워. 누구야? 어? 누구냐고? 니가 남자친구야? 말투가 ㅈㄴ 싸가지 없는데? 어? 야, 야. 어쩌라고, 시발. 어? 내가 뭐,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열받게 하지마, 건들지마, 그냥.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니까. 자. 너는, 새끼야, 뭘 또 거기서. 야, 씨. 아, 아, 존나 짜증나. 아, 존나 짜증나 오늘. 스트레스 제대로 풀어야 돼, 오늘. 그래, 이제 좀, 이제 좀 편안해졌지? 자, 열받게 하지마. 자. 자. 자, 좋았어. 어, 누가 신고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면 안 돼요. 아저씨, 신고하면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신고하면 안 돼. 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운 거였구만. 그럼 어떻게 조지지? 일단은... 소주병으로 대가리, 그냥. running? ANDY penting 어, 근데 너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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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불러줘야 돼 이거는 119 불러줘야 돼 자 자 119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락처 자 긴급서비스 아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지금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응급호조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땡키 오케이 유오 웰컴 오 오셨네 바로 오셨네 여기 두 명이요 예예 어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예 바로 들어가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 오오 유리병 이거는 이거는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이 여자하고 둘이 맞짱하더라구요 예예예 그니까 먼저 선빵을 어 퍼스트 파이트 빵 그니까 이 사람이 빡쳤는데 여기서 저 알로이를 뽑아가지고 찌르더라고 예 아 저는 안 했습니다 예예 예예 음 근데 빨리빨리 안 하시네 좀 빨리빨리 하게 해야겠네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도망가잖아요 응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어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지금 사람이 위급한데 빨리빨리 해야지 어 여기까지 일단 내가 해낼 테니까 여길 빨리 가져와 어 알았지 자 자 좋습니다 뭐 저요 헤이 데얼 헤이 거기 이런 말인데 예 예스 예스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자 우아하게 걷는 척하지마 우아하게 걷는 척하지마 그렇지 짜증나 오늘 예민해 그냥 걸으면 되지 씨잇발 뭔 갑자기 열받게 하지마 그냥 오늘 존나 예민하니까 어 열받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로 하 너무 짜증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차 살게요 이제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까 진짜 피파 진 것 때문에 저녁에 자 자동차 좀 사자 오케이 여행 및 운송 오 좋다 여기지 여기잖아 여기잖아 야 여기 맞잖아 어어 여기 맞잖아 여러분들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만씩 마주 부탁드리구요 좋습니다 오우 야 이게 도끼 도끼님 차 아니야 옛날에? 어? 야 이게 도끼님 차 아니야 얘들아? 와 지리긴 하네 아 도끼 도끼님 팔았어? 어 아니 왜 아기야 왜 아기에요? 왜왜왜 자 일단은 페가시먼트 어 어? 야 이거 어때 이거? 야 이건 어떠냐? 이거 배트맨차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뭐가 제일 멋있어? 아니 이것도 괜찮은데? 네 T20이 개좋다고? T20 오빠 돈 많아? 오빠 돈 많아? T20 오우 너무 머더운데요? 예 아 이걸로 가야겠다 이게 맞아 이걸로 가야겠다 어 부가티로 가자고?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존나 멋있어 인정? 예 스털링 치티 아 여기서도 스털링 거리네 야 존날받네 아 돈이 없다고 돈 있어? 야 이걸로 하자 그럼 빨간색으로 어 빨간색 인정해 여러분들? 저걸 빨간색 좋아해서 오케이 돈 있어 어 왜 돈이 부족하다 하지? 어 돈이 왜 부족하지? 어 편의점 가서 돈 좀 세배야되나? 잠깐만요 어 아니 정치색은 아니고 어 뭐지 이거? 야 이거 편의점 가서 돈 좀 세배야될거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편의점 여기 근처 어딨지? 약간 여기로 가면 있잖아 원래 이중구로 편의점 골프 다트 빙 빙코 우상점 돈이 7000원밖에 없다고? 야 탱구야 이거 현질했잖아 다른 아이디냐? 탱구야 이리와봐 형 이거 저번에 30만원 현질했잖아 어? 어 근데 어디갔어? 다른 아이디 같은데? 어 잠깐만 일단 오케이 잠깐만 돈 안나오나? 어 돈은 안나와 근데 이러면 한정 없을거 같은데? 응 그건 온라인 현질이라고? 아 ㅈ 됐네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내가 내가 봤을 때 갑부 동네 가가지고 차 세배야겠다 그게 빠르겠다 음 자 왜이렇게 폭력적이냐고? 여러분들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이거 치트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겠냐?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봐봐 지네들끼리도 지금 막 부딪치고 난리 아니야 저 봐봐 어? 봐봐 이런 게임이야 원래 인성 봐봐 이거 봐봐 이러면 나한테 욕할걸? 나 치고 갈걸 봐봐 봐봐 포키하면서 봐봐 이새끼 봐봐 이새끼 봐봐 이새끼 봐봐 인성 봐라 봐봐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어 원래 이런 게임이야 인성 봐봐 이놈 개스낵이 봐봐 쟤 어 사람 모아서 스킬은 나중에 하자 이거 오늘 혼자 하고 자 일단은 여기서 갑부 동네가 여기서 어디로 가지? 차를 좀 세밸라마 저쪽이다 어 베버린 힐즈 어 웰컴 투 더 베버린 힐즈 땅 땅 오케이 오케이 자 베버린 힐즈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베버린 힐즈 자 좋은거 잠깐만 이거 별로고 이거 별로고 이쪽에 누가 세워놨을텐데 분명히 저 갑부집에 음 오케이 음 저렇게 편히 쉬는 것도 내가 안 좋아보인다 진짜로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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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줌마 공격하는거 아니에요 예 자 위이이이이이苗 나이스아아아아 박치기에이 이겟바로 gta일리의 시라손이,이겟바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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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밖야 하지마 이거지 이게 바로 gta일 시라손이 자 아아 근데 빨리 빨리 쌔서야 됐대 아 자동차 좋은거 없나 자동차 루지엔데 이거 루지엔데 잠깐만 잠깐만 타볼게 잠깐만 타볼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이거 좀 대놓고 어어 오케이 뭐 어쩌라고 왜왜왜 감스트인데 진짜 감스트인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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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그렇지 피했지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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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방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윙 도망 와봐 이쪽으로 다시 오면 이쪽으로 도망 어우 좋아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 어우 좋아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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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도망 어우 좋아요 자 어리버리 존나 까고 이쪽으로 도망 아우 오르막길 오르막길 이루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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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 여기 살아났다 다시 한번 점프 오케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도망 오케이 오 이번엔 따라와 도망 오 이번엔 계속 따라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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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어떡하 이쪽으로 벽 타서 살짝 이쪽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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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벽 넘었어 오 맨막길 살쪄서 못 넘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넘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었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었다가 어우 어 안돼 안돼 이쪽으로 넘었다가 그럼 이건 어떡하 그럼 이건 어떡하 자 그럼 이쪽으로 해서 쓰레기통 위로 올라가기 흐흐흐흐흐 이건 어떡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러봐 인어봐 인어봐 어 뭐 안되지 응 싫어 응 싫어 노 노 빅빅빅 싫어 싫어 자 자 이러봐 살짝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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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살짝 112에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나를 때린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해버리기 좋습니다 너흰 뒤졌어 너흰 뒤졌어 오케이 자 좋구요 좋구요 경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보이시면 살짝 요런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 오케이 자 과연 경찰은 누굴 잡아갈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자 자 좋다 이 호들뿐 자 좋습니다 지가 시비고루 뭐냐고 아니 왜냐면 자기가 시비고루 때리려고 하잖아요 와 뽁큐 패드립 패드립 와 온다 이제 자 온다 경찰서 와 계속 뽁큐 펴고 겨리고 인성보세요 여러분들 와 뽁큐 비치까지 비치 안좋은 말인거 아시죠 여러분들 왔습니다 왔습니다 저 때려요 경찰 헤이 저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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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린다고 임마 아니 뭐하는거야 경찰이 전봇대 부시고 오오 아 한 대 만져라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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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무적 무적 무적해주고 자 자 자 잡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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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라고 잡아가세요 저기 뒤에 저기 저기 아니 거기 말고 저기 아니 저기 가잖아 저기 저기 간다고 저기 간다고 이 새X야 저기 간다고 이 새X야 어 제발 좀 저기 뒤에 저기 나 무적이라고 임마 어 나 무적이라고 일어났지 깨어났지 깨어났지 지금 쌍 사격전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0 50 150 50 50 150 150 50 50 150 이제 내 차례 하나 둘 셋 꽝 잘 가고 잘 가고 새X야 저기 뒤에 도망간다고 새X야 경찰이 일처리를 이따구로 하면 어떡하냐 어 실제로 우리 한국 경찰처럼 해야지 게임 안에서 경찰 개판이네 게임 안에서 물론 미국 경찰도 잘하는데 게임 안에서 경찰 개판입니다 여러분 게임 안에서 예 적당히 하네 진짜 자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풀고요 자 자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살짝 풀어주고 자 자 도망가겠습니다 어 항상 말조심해야되가지고 여러분들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그거 아프리카 드림인데 어 차 좋은데 와 와 와 씨마 저러고 도망갑니다 와 와 진짜 이게 개판도 아니고 지가 차 치워놓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예? 아 진짜 쟤도 안되지 저기 준비 그렇지 그렇지 심어지고요 좋습니다 오토바이 되나 꺼져 내려와 음 자 일단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여기서 살짝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담 넘었다가 그렇지 이쪽으로 살짝 빠지고 자동차 좋은거 있나 확인하고 여기서 어 이거 좀 좋은거 같은데 어 어 어 이거 좀 좋은데 아이 별로다 도색만 괜찮네 음 근데 원래 자동차를 사면은 그 신발을 사면 신고를 하듯이 그런걸 좀 해야돼 좀 깨자 몇개 어 음 괜찮다 딱 어 딱 지금 브레드차 같네 괜찮네 고스트라이더 좋네 어 왜냐면 내가 일부러 여기에 딱 코 좀 코스튬을 했어 일부러 앞에 왜냐면 엔진 자체가 너무 좀 옛날거라서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타고 다면 되겠다 축하해 응 축하해 경찰 오는거 경찰 없애고 어 축하해 어 파이어 에디션 어 좋다 음 어 터지네요 좋습니다 터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1 플러스 1으로 같이 터쳐야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같이 붙여주면은 자 좋습니다 오케이 무릎 풀어주고 자 1 플러스 1으로 자 이런식으로 가면 같이 터져주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쩔 수없습니다 여기 어 자 자 자 어 와 이거 불 꺼졌어 어 풀을 좀 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 잠깐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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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 자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살짝 불이 꺼졌더라도 살짝만 쏘면 터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당연히 안 하신거 알지만 예 게임 안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일부러 무조 품고부터 노렸다고 맞구요 네 어 벤츠다! 어 벤트리다! 오 얘 힙합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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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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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성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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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단에 가야 윽 암 돼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에이 새기야 오! 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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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빙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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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버리기! 갑자기 차 타버리기! 차 타버리기! 뺏을려고 하니까 차 나와버리기! 나와서 올라가고 도망갔다가 위로 올라가기! 흠 아니 근데 아니 GTA6 만들면 여기 위에서 때리는 것도 좀 바꿔줘 뭔지 알지? 안 때리잖아 위에서 발차기다 인마 위에서 발차기 어? 여기다 이 새끼야 여기다 새끼야 뭐 잡을게 해병대네? 이리와 그렇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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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차기 짜쓰 중앙차기 중앙차기 아우 안되네 안되네 어우 해체만 어우 차 ㅇ나 좋은데 o 집에 Dos 오우 조인데 62 오우 이 차 체감 괜찮은데 어 약간 범불비 같기도 하고 아아 하하 이럼 벌여야지 응ás 어 나는한번 부닥치면 차 쓰진 않아 어 형님 쓰세요 형님 씁 어어ened 다칠 뻔 했잖아요 오 다칠뻔했잖아 형님 다칠뻔했잖아 출발 아니 왜냐면 내가 다칠뻔했잖아 어디가세요 어디가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형님 자 지금부터 미션 드리겠습니다 총알 쏠텐데 피하기 게임 들어갑니다 오징어게임 대신 문어게임인데 자 탈락 자 돈은 이런식으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322번 자 성공 324번 탈락 326번 327번 성공 자 이렇게 문어게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계신 자 탈락 자 그 다음 두명 524번 탈락 자 오오 백번 자 탈락 자 탈락이구요 자 오오오오 뭐야 오오오 뭐야 아니 돌에 머리를 부닥쳤는데 머리가 괜찮다고 이게 아니 이게 괜찮다고 야 잠깐만 아니 방금 머리력이 부닥쳐서 나 솔직히 날아갈줄 알았는데 자 여기까지 아 아 형님 진짜 일 힘드셔 예 어 예 아니 근데 진짜 엄마 내가 안될거 같은데 아 아니 진짜 뭐라고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선 넘는데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ho you think you're right, Poe? 지랄하지 마, 알았어? 10바퀴 하지마! 거기도 있었어, 이루와! 으아아아악! 저기도 있어 .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았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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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열받게 하지 말라고 오늘 약간 스트레스 부는 날이야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 아이 저 다름이 아니라 잠시만 잠시만요 나 여기 좀 델다 줘 봐 음 좋다 여기 예 좀 델다 주세요 예 어 여기 좀 델다 주세요 예 오케이 땡큐 땡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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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지마자 이거는 더 좋은데 어 이런 짓 그만하자 이제 그래 새로운 삶을 살자 나도 솔직히 좀 이런 것 아닌것 같아 솔직히 바람 쐘러 Seoul 왔다 어 아 여기 나 이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고 오 좋네 여기 어우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 어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거 뭐야 오오오오 야 이거 뭐 늑대 같은데 약간 오오오 오오오 그래그래 이제 나쁜 짓 하지 말자 헬로 음 음 음 데이트하고 계시구만 오오오 발로텔리 아니 내가 뭐 안했어 미친새끼야 아니 뭐 안했다고 새끼야 존나 어이없네 씨와 아니 안했다고 아니 잠깐만 이새끼 존나 어이없네 아니 안했다니까 아니 안했다고 새끼야 아니 아니 이새끼 존나 어이없 아니 내가 뭘 했냐고 뭘 안거면 모르겠다 안했다고 새끼야 존나 어이없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이 새끼야 참 시절 nagyon 올라와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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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아니지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이 새끼만 딱 조지면 돼 이리와 이리와 이어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돌이표 존나하네 그럼 딱 여기서 도착했을 때 바로 때린다 진짜 하나 둘 어 안 돼 동물은 지키고 오케이 오 성공하셨고요 싸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아니 저 아니 나 저 사람 했어 야 이 새끼야 왜 도망가 아니 나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로 아니 저 사람이 했다고 아니 저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동물학대가 아니라 잠깐만 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이 새끼 어디 갔냐고 저기 있다 잡아 일단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좋아 와 짬짬으로 가자 짬짬 짬짬 그렇지 짬짬이 좋아 짬짬 하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리와 어 뭐야 뭔 노루야 뭔 노루야 근데 그쪽으로 가면 너 차에 치를텐데 나 진짜 말했다 너 진짜 니가 손해야 나 뭐 안했다 너 진짜 니가 차에 치인다 나 말 안했다 나 모른다 나 진짜 몰라 나 진짜 모른다 나 차에 치인다 차에 치인다 나 진짜 몰라 진짜 운 좋아 운 좋아 운 좋아 운 좋아 나도 운 좋아 나도 운 좋아 자 자 아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 없는 애인데 걔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말자 일단 근데 그냥 가는 거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건 다이어트 해줄게 어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야 아 반대쪽으로 샀어 야 안 된다고 오오오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네 야 야 야 괜찮네 야 야 야 아 새끼 존나 야 오 야 잠깐만 야 차에 치였어 잠깐만 안 치웠구나 어 그래 그래 어우 존나 존나 잘 잘 살아남네 아까 저쪽이었지 오케이 이쪽으로 자 저 저는 아까 그 그 사람이죠 여러분들 쟤는 봐줘 쟤는 봐줘 음 하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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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쪽 찍어 나와서 괜찮아 다시 오면 돼 다시 오면 돼 어 다시 오면 돼 다시 다시 오면 돼 바로 타고 택시 타고 오면 돼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괜찮아요 예 뭐라고 형 늑대가 존나 웃겼다고 아니다 근데 늑대 일부러한게 아니라니까 저 앞에 사람 때렸다니까 진짜로 자 일단은 다시 한 번 택시 부르고 택시 타고 가자 오케이 자 아 지나가세요 예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지나가라고 음 네 몇 번 말이야 드려요 총 맞고 싶어? 샤아 라라라라라라라 미친놈이구나 미친놈이야 이로와 히발라마 이로와 자 이로와 이로와 음 이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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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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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경찰 아니야? 어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일도 없었구요 흐흐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 택시를 불렀는데 어 아 형님 등 긁어 오시네 등 가렵다 하시네 제가 긁어드릴게요 총으로 어 방금 등 긁었잖아 왜냐면 이게 직방이긴 하거든요 예 한번 싸워볼게요 일단 괜찮죠 형님 괜찮아 어 거기서 이제 조금 계시면 괜찮아질거야 자 일단은 제가 택시 한번 다시 볼게요 예 택시 한번 다시 해보고 어 자 좋습니다 아까 이쪽이었죠 이쪽 어 이쪽이었죠 자 좋습니다 자 자 에헬로 어 택시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자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어 나 택시 비 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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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기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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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 택시 뭐야 택시 뭐냐고 아니 택시 뭐냐고 아니 아무리 경찰 떴다 해도 아니 저 뭐하는거야 형님 어 나 진짜 안되겠네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보라고 태울 사람 태워야지 맞아 아니에요 하하 하하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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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한다고 갑자기 예 오 잘 친다 응 도망 경찰 오면 도망 갑자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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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간다고 자 그럼 택시 택시 운전해야지 택시 운전해야지 어 노래 틀어놓고 해야지 바로 가야지 자 음악 틀어놓고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금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 예 형님 아니 나 뭐 운전하고 있지 아니 운전할 때 전하면 안 돼 어 밥 한번 사주십사 뭐라고 순대국밥 적당히 하시고 아이 나 오늘 저 세 번 세 번 밖에 못했어 예 들어가시고 예 당신이 사랑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아이 저 씨발로 운전 젖같이 안 해 야 이 새끼야 야 이빨 아주 그냥 그 사람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땀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천방에 50m 사슴 주의하세요 아 여기 저 로드길 조심해야겠구만 악실하게 붙여봐 오오 오우 씨 바르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우 좋고 오오오오 여기까지 뭐라고? 세콜 왔다고? 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야 내가 할게 아 이거 손님이랑 같이 갈라 했는데 야 이거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어 내가 맡을게 손님 맡아서 가야죠 오케이 음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사슴 녹용 되기 싫으면 물러나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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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어 뭐야 딴딴딴 아 손님 못해구겠어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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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됐네 확실한 사랑에 딴딴딴 아니 2를 누르면 아 저거 내 손님인데 야 이루와 손님 어 저기 앞에 있네 아 저기 좀 뭐네 확실하게 붙잡아 딴딴딴 아 아 놀이 좀 바꿔야겠구만 아 놀이 아 놀이 좀 바꿔야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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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따다단 어 여보 아니 우리 빨리 들어갈게 아잇 아이 아니 남편이 운전한다든 왜 이렇게 저 난리야 내가 저번달 월급 갖다줬잖아 양말이 30만원 뭐냐고 하하 이봐 따다단단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 여보세요 우리 딸 어디야 미국 조지아야 아이고 분명 열심히 하고 있어 옆에 남자 소리 뭐야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남자친구라고 야 야 헤이 야 너 너 너 우리 딸 뭐 이상한거 안했지 어 너 진짜 뒤졌어 그런거 하면 어 알았어 아빠가 용돈 보낼게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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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과일사고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있었음 오케 난 나 근데 이제 그 목적지에 목적지는 노란색 어우 죄송하고 자 저 영종보통입니다 노래좀 바꿔달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노래 아니 손님 태우고 있는데 새끼야 손님 태우고 있는데 어 손님! 손님! 손님 돈은 내고 가야지 손님! 돈은 내고 가야죠 손님 돈은 내고 가야죠 왜 그러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아니 제가 택시 일을 해야되잖아요 왜그래? 손님 문짝이 꼈다! 손님 문짝이 꼈어요! 오오오 뭐야? 야 우리 그 집 우리 학교는 그거야 지금 여러분들 손이 꼈어요 손이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살짝 도망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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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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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네 이제 바로 가야겠다 어후 어 그 집 우리 학교는 어 존나 빡세네 자 살짝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존나 빡세네 진짜 인간적으로 빡세네 어어어어 그만 쏘시고 그만 쏘시고 그만 쏘시고 이거 안되겠다 이거 좀 먹어야겠다 인벤토리 ㅗ 먹을게 없나? 먹을게? 인벤토리 감연 없어? 어 뒤에 누구야? 빨간ker 거기에 자꾸 뻑뻑 거긴 어때? 많이 아플거야 그래그래 많이 아플 거다 왜냐면 네가 먼저 총을 선거늘 날렸기 때문에 나도 후 건을 날린거야 거긴 좀 빡쎄거다 내가 웬만해서 좀 이런 말 중 안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저기 사람 있네요 좋습니다 띠리리리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저희는 이쪽으로 왔구요 좋습니다 음 자 좋구요 아주 좋습니다 오 두명 잘 놀고 있네요 저기 친구들 오 막 운동 뛰면서 보기 좋아요 이야 보기 좋습니다 아침에 뭐 운동하시나보네 음 말 걸어보고 이거는 뭐 총 쏘고 그러진 않아야겠다 운동하시나봐요 예 음 운동하시나봐요 오케이 항상 세번까진 봐줘야지 남자가 운동하시나봐 운동하시나봐 뭐라고 저기 말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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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려면 뭐라고 건다이어트 출발 이렇게야 운동되지 왜냐면 살살살 뛰는게 운동이 될줄 알지 물론 돼 오래하면 하지만 항상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엄청난 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지 잘하시네 유차계곡으로 그렇지 잘하시네 이제 뭐 건들진 않을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 로켓을 타고 이제 아까 거기로 갈게요 예 쭉쭉쭉쭉 빠지 난 뭐 트레이너지 진짜로 예 물러 가시면 안되는데 물러 가시면 안되는데 물러 가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몸통 박치기로 물러 가시면 안되 아셨죠? 운동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이 탄탄하시네 아 원래 맞으면 쓰러지고 하는데 물론 가지 마세요 네 저 뭐 그렇게 그런 거 원한 거 아닙니다 그런 전 그런 거 안 좋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오오오 오 아까 그 친구 안녀앙 안녀앙 멜론무트니 안녀앙 안녀앙 오오 밟을 생각은 없었고 점프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뛰는 거 보려 그랬어 어어 오 어? 아아아아 아 니가 걔 주인이구나 어어 와 그리고 멜레모튼 뭐 어디잖아요? 야 이거 경찰전화인거 같은데 이새끼? 어? 오케이? 어 음 내가 잠깐만 이거 말 못알아듣지? 음 왈왈 음 같이가면 안돼? 같이가면 안돼? 친구야? 같이가면 안돼? 강아지 앞에서 R 눌러보라고? 야 이 개새끼야! 이 개한테 한거 아닙니다 저 시청자한테 한겁니다 X될뻔했네 어 X될뻔했어 어 어 나 이 새끼 봐라 진짜 큰일날뻔했네 야 그러지마라 형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 동물을 왜 안죽이냐고? 그것도 웃긴데 예 일단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오 저쪽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이쪽으로 갔다가 바로 수영 바로 수영 상남자스럽게 해병대 전투수영 귀신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둘 셋 넷 젊은 피가 끓는 청렬 어느 누가 막으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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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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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착했구요 도착했습니다 자 전 해병대 나한테 수영도 오 저기있네 똑같은 상황이네 어? 근데 남자친구가 바뀐거 같은데? 어? 분명히 여자가 비키니 입고 있었는데 잠깐만 어 오 점프력 봐라 아 이제 반대로 있네 어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점점점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우 분위기 안좋다 아니 오빠 내가 내가 카톡 자주 하라했잖아 씨발 아 나 그게 아니라 뭐 그런거 같고 그러냐 아 씨발 나도 지쳐 이제 어? 나도 지친다고 어 좀 약간 이런 상황인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네 약간 좀 이런 상황인거 같은데 오오 화났다 어디 뭐 뭐 뭐 아니 내가 안했어 아니 내가 안했다고 아 제가 안했어요 아 진짜 안했어 아니 안했어 안 망쳤잖아 내가 아니 자기가 떨어졌어 아니 논란이 아니라 아 진짜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안했어요 진짜로 또 이어달리기 하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몇명은 저 아 운동좀 해라 좀 운동좀 아아 사람이 새끼야 운동좀 해라 새끼야 아아 아우씨 아이씨 예? 응 뭐라고? 어 운동좀 해 인마 운동좀 인마 어? 야 야 내려가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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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내려가 내려가 이 자식 인마 어? 오우씨 어 저기서 주먹으로 쳐야겠다 저기 오케 저기 타이타니아 가고있는데 주먹으로 쳐야겠다 아 낚시하고있구나 난 뒤에서 앉는줄 알고있네 저사람은 저기서 왜 예? 뭐하는거야? 철인 삼촌경기 하세요? 아니 혼자 뭐하는거야? 아 고생 많으십니다 막걸리 좀 한잔하고 계시네 다름이 아니라 요새 낚시 힘들어요 맞죠? 어어어 뭐해? 뭐해? 아니 왜 지가 떨어져? 야 인마 야 어디갔어? 저기 커피있고 더우셔서 입수했다고? 오 잠수함 오 잠수함 개이득 저형님 땜에 잠수함 잠수함 닿습니다 오 좋구요 잠수함 오 좋습니다 뚜껑 살짝 열어주고 위잉 오 좋다 오오오오 위잉 핵폐기물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오 저기다 빨간색 뜬다 저기 빨간색 뜬다 저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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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거 산호초 때문에 잠깐만요 아 여기 산호초가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것도 운전을 못한다고? 1인칭?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씨 야 이대로 가면 상어 나오냐? 오오오오오씨 오 저 빨간색으로 가면 왠지 있을거 같은데? 오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상어 뭐야? 오 저거 뭐야? 고기가 왜이렇게 커? 뭐지 저거? 인어공주라고? 아 근데 존나 느려 이게 아 존나 느려 오 이쪽으로 들어가자 와 물고기 중 아니 존나 느려 야 탱구야 이거 말고 뭐 보트같은거 없냐? 아아 느려가지고 시프트함 빠르다고? 아아 너무 느려 아아 씨 오 여기 왔다 차다다 핵폐기물 왔다 이건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일단 무적 쳐주고 죽으면 안되니까 아 이거구나 어 저기다 저거 저거 핵마크잖아 흠 흠 흠 흠 자 지랄하지마 자 오케이 자 오오오오 아 30개를 획득하라고?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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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찾았는데 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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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 진짜 디질 것 같다 진짜 이거 나 이거 숨찾기도 솔직히 존나 빡세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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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저기 섭니다 오 섭니다 야 이거 보트 야 보트 치트키 줘봐 야 보트 치트키 줘봐 어? 야 보트 치트키 줘봐 커밋이었나? 아 아 시발 야 이거 말고 야 이거 치트키 좀 줘봐 보트 오픈은 아닐텐데 보트 오픈은 야 야 야 야 아 진짜 하지 말고 바이누드? 바이누드 아니었는데 야 야 씨 아니 적당해야지 씨 아니 뭔 IBS야 IBS야 IBS 아닙니다 장난하지 마시고 어 뭘 배야 또 반스톰 반스톰 한번 적어주세요 반스톰 한번 적어주세요 반스톰 반스톰 음 스카이포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스카이포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야 뭐해 보트도 끄라고 보트도 끄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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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 아 이거다 이거다 야 야 야 저 자전 야 얘들아 자 여러분들 장난하지 마시고 장난하지 마시고 자 장난하지 마시고 예 자 장난하지 마시고 음 자 여러분들 페니스 하지 마시고 뜯어 압니다 저도 자 섹스 하지 마시고 쇼미더머니 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예 저같은 경우는 진짜 이 거의 진짜 이 수영선수처럼 가겠습니다 예 오늘 존나 웃기다고 항상 텐션만 높이면 됩니다 감수방송 짜증만 안내면 중간은 갑니다 중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나는 짜증만 안내면 돼 나는 항상 그러면 중간은 가 어 자 좋습니다 자 아 너무 먼데 아 저기 저기 내가 지금 처음 가본 곳이라 좀만 더 가자 좀만 잡자 어 포트 치트키 트래시드? 야이씨 아 진짜인줄 알았네 오오오오 뭐 야 뭐해 어 트래시마스터 이거 뭐야 오우씨 오우씨 오오오 뭐야씨 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어 아니 갑자기 쓰레기차 나오네 자자자 뭐라고? 뭐라고? 이그니션? 이게 뭔 뜻이지? 아 없네 야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 내가 이 섬이 처음이라서 어 루즈하더라도 참아 다 왔어 이제 어? 루즈하면 인방을 보면 안 돼 루즈한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거야 잠깐 이런걸 못참냐 진짜로 어 어 아 유튜브 채팅 오케이 어 약속시켜야지 자자자자 오케오케오케 자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어 좋았다 음 유튜브도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유튜브가 또 항상 많이 봐주셔가지고 자 어 거의 오세블리 섬 같네 아 이거야? 컷 빨리 수영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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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어어 오케오케 아프리카 감사드리고 야 여기야 지금 지금 이 역사상 처음 와보는 섬입니다 여러분들 와 미친 갈매기대 존나 많아 올라가봐 아 좀 올라오 그렇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동물같은것도 없어? 야 이거 무인도네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 진짜로 오 오 잠깐만 근데 무인도가 하나 더 있네? 오케 지금 빨리 수영하기 있으니까 다 한번 가보자 저기 가보자 치아 싸아아아아아아아 스크루치 오케이이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저기 긴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을까꼼 여기도 아무것도 없을까꼼 오케이잉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저기 긴데 오차여기여기도 아무것도 없을거 같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을거 같고 그렇지 자저저저긴 뭐가 있을거야 어 저긴 뭐가 있을거야 그렇지 어 저기뭐있다 나무있다 나무있다 좋았다 좋다 어 칸 릴스했어 칸 릴스했어 자 됐어 됐어 오케오케 오 존나 크다 여기앞에 존나 크다 오케오케 왼쪽 밑에 봐봐 어 여기가 존나 크다 그렇지 나 이런걸 원했어 자 자 와어어어 칠이네 와어어어 석양보속 와어어어 딱 여기 올라가가지고 노래하나 틀면 되지 그 노래 뭐냐 캬아아아아아아아 바로가자 으후이쓝 흑에어어어 와어어 너무좋다 진짜 밖에 못나갈깁니다 와 근데 진짜 보호보는거 같다 와 질이네 오 전 뭐 나무 있다 짐 있다 오 짐 있다 오 오 오 오 야 야 야 야 진짜 역사상 야 봤어 방금 저작권 상관없어 이 세상은 너뿐니 야 방금 아니 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진짜 오버 안하고 나 GTA가면서 처음 봤어 내가 GTA를 2012년부터인가 13년부터 했는데 GTA 4부터 했잖아 오 방금 범고래 같은 거 나온 것 같은데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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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냥하는게 아니라 밑에 있으려나? 어? 뭐야 저거 뭐야? 아이씨 아 뭐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거 만나기 존나 힘들다고 진짜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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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올라가요? 뭐해 아니 이거 아무리 무적이라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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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왜 정신을 못차려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머리를 박지 말고 올라가라고 임마 그래 잘하면서 그래 정신을 못차려 자 올라가자 저기 뭐 오두막같은거 있었어 자 지라지마 아 잠깐만 아 어떡하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아 일단 저쪽으로 가야겠다 봄고래 봄고래 뭐라고? 봄고래 찾기가 로또 거의 로또 확률이라고 진짜로? 와 레전드다 쇼츠가 하나 떴다 쇼츠가 하나 떴어 아 근데 이거 올라가야되는데 미치겠네 이거 그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어렵다고? 아아 아아 아 아 존나 짱나네 여기 올라가야되는데 아 아 찾았다 머리를 쓰면 돼 캐치 미 빨리달리기 윙 윙 윙 아 점프 점프 뭐였지 그거? 하핫 Food인가! 점프 뭐지 여러분들? 어 뭐지 슈퍼 점프 핫 아 나 여기 사라미는 거 처음 봤어 분위기 있네 피자 투팥 먹고 뭔가 수사가 안돼 여기 트런들 W 2인가 하여튼 매트리스가 하나 있고 오 뭔가 무서워 저기 뒤쪽 가볼게요 오 일단 여기 갈매기 아까 똑같이 와 진짜 무섭네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앞서 가보자 오 누구 뭐야 오 갈매기 그만 날아다니고 뭐 없어 그냥 저사람들 끝이야 어 저게 끝이야 사람 죽여서 경찰 오는지 보자고 너무 잔인한데 근데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새끼야 어디갔어요? 아니 어디갔어? 눈치챘다고? 잠깐만 여기있나 그럼?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야 이거? 다른 섬에 뭐 또 있나? 저쪽에 가면 있나? 뭐 하나 있나? 와 존나 박세네 이러면 또 사람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뭐 하나 딱 하고 시간 지나잖아 그럼 또 사람 생겨 GTE 특성상 어? 나는 딱 그걸 알아 여기서 여기 뒤에 한번 딱 보잖아 그러면 여기 또 생긴다 여기서 좀 이따 이렇게 하잖아 100번 생겨 나는 알지 응 여기서 이런식으로 오 존나 무섭네 그래 여기서 약간 이런식으로 조금 약간 가고 있다가 여기 실제로 있는 섬을 모티브한 곳이라고? 침대 들치면 지하통로 나온다고? 일단 너무 도구사운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럼 사람 나온다 이게 GTE에요 여러분들 GTE 저 10년차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예 택시 불러보라고? 어 좋다 응 근데 여기 택시 오면 진짜 레전드 찍는다 어 여기 택시 오면 여기 택시 오면 흐흐흐흐흐흐흐 I'm really sorry I don't have any free cars right now 핀차가 없다고? 그리고? 어 그러면은 어 절대로 이제 장난전화 해서면 안되지만 어 응급서비스 이제 절대로 원래 하면 안됩니다 그런거에요 예 자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설마 헬리콥터 오나? 응급구조요 Thank you Paramedics are on route to your current location 어 설마 갑자기 헬리콥터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집이 두개라고 어디? 집이 어디 두개야 하나잖아 여기 하나 집이 하나잖아 집이 하나잖아요 오두막 바로 뒤에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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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니스 들치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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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사람 안온다 이제 가야겠다 여기 사람 안온다 이거 불러도 뭐 뭐 그것도 없네 가자 그래 여 여 여 여 떠나자 딴 딴 데로 근데 갔다가 오면 왠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자 자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구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한참 있다 오잖아 그러면은 사람 있다니까 이러면 또 사람 있을까요? 봐봐 딱 봐도 사람 없네요 없네요 아니 어디 간거야 저기 저기도 섬 아니 섬이 몇개야 여기 리콜 보트라고 술 취한건지 알아? 어 그만해 안좋아 이제 그만해라 적당해라 형도 이제 속는것도 한두번이야 적당해 어 적당해 어 문준모도 형도 알아 다 알아 이러면서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그 새끼들 조져야돼 뭔소리야 뭔소리야 고래라고? 봄고래를 한 번 더 본다고? 봐봐 봐봐 이러면 또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 사람 있다니까 봐봐 진짜 어디 갔냐? 진짜 어디 갔냐? 여기는 경찰이 오지도 않네 그냥 총을 약간 귀신이네 아까 그거 보트다 와 씨 자기들 탈출하려고 보트까지 해놨네 와 이새끼들 못 쏘 어 저 저 저기에 저 저 어 오케이 저기로 가보자 이제 아니 근데 원래 보통 저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렇지 그렇지 허브 다 꺾으면서 이거지 이게 이게 딱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게 이게 딱 저 배의 일종 보통이지 음 이거지 이거는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 내가 봤어 이쪽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여기 있어 뭐야 오우 씨 존나무소 여기 어디야 오 뭐야 저거 뭐야 오? 어 저기 뭐 있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뭐 타노스가 왔다간거야 뭐야 갑자기 여기 사람이 없다고? 사람 이씨 방금까지 불이 다 있는거 같은데? 놀다 어디 간거야? 오우 씨 깜짝이야 씨 아니 이거 뭐 여기 뭐 유리형섬이야? 좀만 더 가보자 좀만 더 가보자 좀만 더 가보자 다 다 다 다 아니 갑자기 홍보게임이 됐어 아 진짜 강좌 와 나 지티하면서 이러는걸 처음 가봐가지고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공장같은데네 여기는 가봤던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사이드를 이렇게 도우면서 가니까 잠깐만 여기 사람 있냐?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그냥 그 흔적들만 있어 자아 예 죄송하구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로켓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느리해가지고 예 자아 야 유튜브 얘들아 너희 할말만 하지말고 좀 방송을 보자 그럼 형이 채팅을 내릴 수 밖에 없어 아 여기 궁부대야? 비행장인가? 오 뭐야 이러게 연결되어 있다고? 오? 와어어어 씨 오이 뭐야 오이 뭐 비행기 내리는 소린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담을 넘어가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어 여기가 51구역이라고? 아 아 조금 아쉬운데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 일단 무적을 치고 죽으면 안되니까 자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자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해볼게요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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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는 장식이냐고 왔네 가자 컴온! 야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별이 무조건 4개 뜨는구나 치울수도 없다 자 음 음 자 오 비행기 존나 멋있는거 있어 어 마지막 딱 저걸로 끝내면 되겠다 좋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야 이거다 내 운전진력 전투기 아 아냐 아냐 나 비행기 운전 잘해 오케이 마사 마육 마칠 야 잠깐만 이거 오버패드 야 오버패드아 야 야 오버원이야 어딨어 패드가 이거 오버원이 없어 여기에 이거 무적해서 다행이네 브랜드야 뭐야 어 어 오우씨 관제탑쪽으로 가겠습니다 관제탑쪽으로 관제탑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오른쪽 5번패드가 없어가지고 자 관제탑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와 근데 뒤에 장난 아니네 어 뭔소리야 살짝 뛰어넘어서 가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살짝 넘어갔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자 이쪽으로 살짝 가서 문을 열어주고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쪽이었지 오 미해병대 팔간모보송 어 하지만 무적 하지만 무적 어쩔수 없었다 나도 이제 무적이 풀려요 2분 18초 안에 들어가야돼 아 어디였지 요쪽인가 요쪽 아까 왔던데잖아 아 어디지 아 저쪽인가 아 씨 오오오오 오피 이건가 아 1분 50초 안에 들어가야돼 아 빨리 아 내가 어디갔지? 반대라고?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여기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이거 안들어가죠? 올라가죠 나이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가자 들어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엘리베이터 올라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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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네 아야야야야 열지말고 새끼야 이거 E 아니야? GF 아 미치겠네 아씨 오 여깄다 여깄다 여기로 올라가겠다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자 2층 문 안 열린다 문 안 열린다 오와 아니야 아니야 지금부터는 무적 안해도 돼 지금부터 무적 안해도 돼 지금부터 무적 안해도 돼 지금부터 무적 안해도 돼 자자자 유튜브 채팅 지금 도배가 너무 많아 다시 아프리카 채팅으로 미안해 자 이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도배가 너무 많아 지금 지금 몇 명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보는 거야 자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아이씨 ㅈㄴ 오케이 4층까지 안 들어가져요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5층 5층도 안 되네 몇 층까지 있는 거야 5층도 안 되네 6층까지 있나 이거 저번에 왔던 것 같은데 여기 꼭대기는 열린다고 이거 68층까지 있다고 어 싸물어 손들어 지금부터 움직이면서 쏜다 모든 통제는 내가 한다 자 손들어 손 안 들어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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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모든 통제는 내가 한다 손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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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아무 비번 다 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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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안해? 안해? 지금부터 여기 선 넘으면 너는 바로 끝장날 줄 알아 알았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여기 선까지 딱 해줬어 알았지? 여기 넘으면 그냥 너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알았어? 우자는 좆나 어디서 비싼거 사가지고 씨 우자는 씨 야 누구야 누가 아이 밖에서 쏘는거구만 오케이 자 확인 자 자 자 열받게 하지마 빨리해 빨리해 자 열받게 하지마 열받게 하지마 안올라옵니다 안올라와요 뭐야 하나도 한층이 더 있네 방금 어떤소리가 들렸던거 같은데 야 이새끼 이거 도망갔네 이새끼 이거 도망갔어 어디갔어 아아 아아 씨 야 서버시 쳤자 됐어 확인 하나 둘 셋 뭐야 안 들어가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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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가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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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무적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무적하면 어차피 긴장감이 없어 여러분들 예? 무적하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거기서는 어? 야 거기만 다시 해보자 야 군대 어디야 된거야 어디냐 여기 어 맞잖아 여러분들 무적하면 어차피 이 살거같은거 생각돼 맞잖아 쫄깃함이 사라지잖아 여기야? 이쪽 아닌가요? 이쪽이야? 어 알았으 고마워 자 택시 불러 아 긴장하면 씹어졌는데 다시가자 다시가자 오케이 죽어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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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택시 NA 나 기다려야겠다 오케iors 남의 차 위에서 기다려야겠다 해inform 오 뭔데 헤에에에에이 오케 예ening 오mt 여기 좀 델다 주시죠 네 오케 바로 출발! 야, 탱구야, 여기 아니잖아! 어, 뭐야 차에 칠 뻔했네! 어우, ㅈㄴ 깜짝이야! 오우 씨! 오오오오오오오! 자 이러면 ㅈㄷ되구요, 여러분들. 야, 어디야, 임마! 여기 맞아? 아, 여기 입구라고요, 맞아요? 전화할때, 전화할때, 전화할때!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나 여기 아닌 줄 알고! 전화할때, 전화할때! 아오케오케오케. 쏘리, 버탈 캔트. 오케이처기 였지, 아까? 택시가 다가? 택시 금방 타 여러분들 택시 금방 타 택시 금방 타 택시 금방 타요 답답한 맛으로 보는거죠 게임을 너무 잘하면 감스 아니잖아 진짜로 그랬으면 여러분들 저 안받겠죠 너무 속 시원하게 했으면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기다려 이제 차 안 터쳐야지 오케오케 오우 이런거 가지 말자 오케오케 자오케 여기 맞나? 캐치 미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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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포이트 맞나? 핫토이트 어 됐다 어 이거 맞다 이거 맞다 거기에 페인킬러 일단은 일단 무적 일단 무적 일단 초반에 들어갈 때 무적해야 돼 바로 죽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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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뒤쪽으로 가네 오케이 빨리 달려 일단 그렇지 쩜 그렇지 좋고요 자 자 좋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이쪽 맞죠? 아까랑 좀 다른 쪽으로 가네요 차가 좀 맞습니다 쩜 그렇지 그러면 별 4개 그렇지 여기에 아까 미국 국기 있으면서 어 이쪽은 또 어디야? 오케이 위쪽으로 올라가자 어 탱크가 나오냐 어 저기다 오 존나 무서워 오우씨 오우 무적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우씨 오우씨 응 탱크기야 존나 빨라 존나 빨라 야야야 너희 야 탱크들아 너희 그거 쏘다가 너희 비행기 저 이거 너희 이거 첨투기 다 터진다 조심해라 응 오우 응 안 무서워 응 안 무서워 응 전혀 안 무서워 무적이야 전혀 안 무서워 그냥 뒤에 이렇게 좀 등들은 몇 번 터질 뿐이지 절대 죽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아까 이쪽에서 여기 아니었고 여기 아니었고 이쪽으로 해서 나 이제 바로 한 번에 알지 그렇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아니고 오우 저기만 어디였지 아아아 저기구나 저기구나 응 여기네 응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오우씨 오 뭐야 오우 야야 아까처럼 야야 거기 새끼야 싸가점 새끼야 들어와 나이스 이게 바로 총검술 와 이번에 뭔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하아 이번에 잘하자 이번에 잘하자 이번에 이제 무조 풀린다 2분 30초 안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5층 6층 이번에 끝내자 이번에 끝내자 휴우 자 3층 자 자 낮이라서 사람이 많다고 아 지금부터 무조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6층이다 6층 자 여기다 오 오 오 오 이 새끼 뭐야 오 이 새끼 뭐야 오 오 오 깜짝이야 씨 오우 씨 уб 오 오 낮엔 또 여기가 없구나 그 말은 위의 다 있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존나 긴장된다 올라가자 아 갓사커 존나 나오네 열고 수류탄으로 조지자고? 아 야 내가 내가 그런 실력이 될까? 각술이다 각술로 조질라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 밤이야 오히려 좋아 진짜 마지막 안되면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찐막하고 안되면 포기 안되면 포기 못했다 아니 그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계속 누가 저 수류탄 고고 해가지고 어 그래 얘들아 형 좀 살려줘 아니 무적하면 재미가 없지 여러분들 어 무적하면 재미가 없지 어 맞잖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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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뭐라고? 위에 말고 어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어디?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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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캣치미 그 다음에 합 토이트 그 다음에 로켓 그 다음에 페인킬러 오케이 그래서 뚫고 그냥 지나가자 자 고생하셔쓰 자 고생하셔쓰 흠흠 뒤쪽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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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맞추지 오오오오오 오오오 전역이라 너무 무서워 오오오 오 전역이라 존나 무서워 오 왜그래 왜이렇게 화가 났어 아 왜이렇게 화가 난거야 오우씨 아까 어디 관제탑 아 전역이라 존나 안보여 오오오 왜그래 잠깐만 약간 내가 봤을때 오우씨 왜이렇게 화가 난거야 얘들도 제대로 관제탑 못올라오니까 나한테 빡친건가 이쪽인가 오오 야 이번에 등 등 들으면 존나 큰거다 어우 저기있다 좋아좋아 그러면 바로 여기서 치트킥 써서 로켓서 바로 빨리 가자 그렇지 이번에 당황 안하잖아 아 시원했다 나이스 음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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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요긴 또 저녁이라 사람이 없어 또 자 자자 자 이번엔 좀 제발 잘 좀 하자 제발 제발 좀 자 이번엔 못하면 진짜 X된다 자 무적 빼고 진짜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 가자 1인칭 가자고? 아 이거 너무 빡센데 1인칭은 아니 그냥 그냥 가자 1인칭 넣으면 다 죽을수도 있어 자 올라갈게요 아 저 윙 이것때문에 존나 빡센해 5층 6층 6층까지 3인칭 해도 죽는다고? 아니 안 죽어 이번엔 보여줄게 이번엔 보여줄게 무적의 병 자 이제 왔어 자 제발 잘하자 제발 잘하자 제발 다 죽이기만 하면 성공이다 어딨 오케이 손 들어 움직임 움직임 쏜다 손 들어 움직임 쏜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잠깐만 퇴근 엔딩은 아니겠지 손 들어 움직임 쏜 아 아우 nice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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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ه 아우 아우 무사히 탈출하면서 끝낸다 일단 작전 완료 무사히 탈출하면서 끝낸다 좋다 야마카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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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구역 아니 나수라 이제 그만해 그래 마지막이라 했잖아 내가 여기서 잘 탈출해볼게 아 죽을거같은데 안죽고 탈출하는게 이건데 죽으면 여기서 끝이야 이제 과연 그의 운명은 응 다시 올라가지 말고 쫄지 말고 남자가 남자하고 쫄지 말고 나이스 탈출하자 탈출하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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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면 안되는데 그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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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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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만 그만 어 잠깐만 어떡하지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박스 박스 아씨 그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타서 죽을뻔했네 아 박스 안타죠 여러분들 오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어 소화기 닫아 물 됐다 조집니다 가자 와 죽겄다 진짜 아 올라가 아 올라가 와 진짜 아 진짜 좀 나가자 아 좀 나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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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제 한 명만 여기 한 명 있다 두 명 이것만 딱 하면 나갈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 아니 이거 왜 안 돼 씨 합 합 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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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리 따악 아 아 イ 욘자àRACIE16 으아!! 일어나아!!!! 아 Ign alt 텐트가 upgrading 단던비 YEAH 하앙 뭐야 아 değild 야 이거 어떻게 돼 빨리 도망가 아имость 텐트가 살다 살다 처리 깜짝 딴딴함 celestial 아 lash 우으오Sabal 제발 과연 그는 살아갈수 있을것인가 마지막 더이상의 다시는 없다 그는 레전드를ORE 놓을수 있을것인가 무조건 없다 별 네게도 삼름을 남을수 있을것인가 아 제발 바다에 뭐 그런거없나 딸아 아하 길망하다니 안돼 안돼 나이스 운전 좋아 제발 일단 터널로가자 터널로가면 헬리콥터가 날 못죽이니까 머리좋았어 머리 순간적으로 맨사급이었어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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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경찰 기다리고 있다 X됐다 응 도망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아 아 죽으면 안돼 오케 이쪽으로 아 다갔다 아 아 어 저기 휴게소 있다 휴게소로가자 일단 오씨 오 미치겠다 별내기 네 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한번 아아 도망가 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 이걸 살아 이걸 살아 출발 아아아아악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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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아 아 어거 거의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방탄유리야 아 아 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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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아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중 처음이야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자 자 아 빨리 살아남았어 제발 경찰 따돌리기만 하면 된다 제발 흐으흐흔 자 제발 아아 안돼 어 뭐야 너도 경찰이야 안 돼 문장 열리면 안 돼 문 열리면 안 돼 문 닫았어 저 문 닫았어 안대 농장 농장 아 이거 농 농 농장 이거 이거 농장으로 잠깐 빠져 이거 농작물 자 이쪽으로 약간 오케이 치룸길 어 좋댔다 씨X 어 좋댔다 씨 어 뭐야 아 오오오 가져 가져 오오 좋아 시냇물로 아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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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돼 으음 으아아아 제발 안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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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TF X 2015 으아아음 안돼 안돼 죽어 있습니다 안돼 일단 무적 일단 무적 앗 veva 앗 봐바 elegant 무적 일단 무적 아니라 이거 끊을 수 없어 이거 끊을 수 없어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하죠 무적 한번 만 하죠 다시 무적 풀께 한번만 봐introdu 흐흐흠 옆에das 어 Cruy 으흐흠 ev 그It 가으으아 어흡 뒤로뒤로 Commonwealth 어 hobby 篁 디컬 25 17 21 25 21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가지 안 움직여서? 움직여서? 여기서? 나와 아니 충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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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빨리 아니 충분한데 충분한데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줘 무조건 한 번만 할게 무조건 한 번만 할게 무조건 세 번까지 돼 원래 2, 3, 3, 3번 자 자 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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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나 이 새키야 빨리 이제 무조건 못써 이제 자 자 자 빨리 빨리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자 자 보트같은거 있을거야 보트같은거 있을거야 캐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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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팝 팝토이 토이 맞나? 팝토이터 아닌가? 아 뭐였지 아씨 까먹었어 아 뭐였지 아 핫토이터 핫토이터 오케이 쩔음 오케이 오케이 닫다 닫다 잠깐만 아니 여기 또 군대 거기잖아 아니 하필 도망온 데가 또 거기야 어 나 진짜 미친 야 군대 거기 아니야 여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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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여기서 기차타고 가는거밖에 없겠다 자 여기 맞나? 어 이거 3분 15초인데 이거 좀살게 좀살게 아아ляется 아아 이제 산으로 가야돼 ㅅ 산으로 가야돼 박 Place 잡아가 브레드 ** 아 나 아까 그 미니버스가 사기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미니버스 버려져가지고 마지막 여기 가가지고 그 위에서 그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걸로 엔딩 끝내자 그 낙하산 타는 거 있잖아 어 그 엔딩이 딱 좋아 와 영화같네 영화같아 부금만 깔면 영화네 영화 보소 야 영화 보소 야 구도머야 야 좋다 기가 막히네 넷플릭스 안 봐도 된다고 씹어졌다 아 여기 뭐 있었는데 거기가 따 여기 따른덴가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다 터틀 가자 무기 바꾸는 게 뭐였지 무기 바꾸는 게 뭐였지 잠깐만 무기 바꾸는 게 mogę 여기 있다 컴아언 컴온 컴온 이러와 x3 들어와 x10 들어와 x8 들어와 x2 들어와 어 비행기 절대안되고 안 되고 절대 안됩니다 네 안 되고 자 아 자 자 요런거는 기다렸다가 여기 맞춰야지 이러면 되지 아 까비 까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끝내야 존나 멋있게 나올까 어 저기있는데 저기다 오케이 저기다 어 별 다섯개 처음 봤어 컷 아 이거 앞으로 안가져 이거 아 이거 가야하는데 키패드가 없어서 앞으로 안가져 5번인가 아 이거 앞으로 안가져 아 이거 키패드가 없어가지고 와 씨 아니 키판 8번 이 8번 되는건가 가지는건가 아니 키패드가 없어요 이 키보드라서 낙하산 낙하산이나 가자 시어스 낙하..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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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안 펴지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펴지네 이게 안 펴지네 이게 안 펴지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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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